와, 개이뻐. 잠시만, 너무 찐템이었어. 왜 아이들을 하는지 알 것 같아. 와, 진짜 예쁘다. 귀여워. 개구리 같지 않나요? 저는 완더콤 같다고 생각해요. 여기 얼굴이 힘이 돼서 귀여워. 이 필터 잘 알죠? 알죠, 알죠. 진짜 이런 거 찍으면 나중에 엄청 피어낼 텐데. 안녕하세요, 한겨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환입니다. 여자 아이돌 한 분인데요. 이분 성함은 아이고, 태국 4이브라는 여자 아이돌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내세요. 2005년생이었고. 5년생이요? 그래서 틱톡 영상 보면 학교에서 찍은 틱톡 영상들도 많더라고요. 18살이네요? 한 번 보시고 리액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들어볼게요. 와, 개이뻐. 잠시만. 너무 찐템이었어. 왜 아이돌을 하는지 알 것 같아. 아니, 리액션을 하긴 너무 찐템이야. 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? 와, 진짜 예쁘다. 몸매도 너무 고의가 아닌 것 같은데. 다음 걸 봐봅시다. 이건 학교인가 봐요. 진짜 마해자 그 자체. 와, 너무 예쁘다. 아이돌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. 천상 아이돌이네 진짜. 오늘부터 이분 한 번 덕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아이. 아이. 오케이, 아이. 한국 아이돌 잘생겼다. 귀여워. 이거 한번 봤어요? 이거 뭐죠? 메이의 비밀 모식이었는데? 귀여워. 귀여워. 와, 진짜 발랐다. 아, 원피스구나. 왜 이렇게 치마가 길었나 했네. 저도 약간, 엥? 어디까지 올라갔어. 그러니까, 어디까지 올라갔어. 원피스였어. 원피스였어. 귀엽다. 딱 그 나이대에. 난 저 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도. 귀여워라. 너무 이뻐라. 다음 것도 봐볼게요. 귀여워. 얼굴이 벌써 웃고 있어. 진짜 얼굴 작다. 다. 뭐야? 확 제껴버리네. 진짜, 친구랑 장난치는 딱 그 모습 같아. 다음 영상 빨리 볼게요. 무대, 무대 올라가기 전인가보다. 약간. 아, 약간. 어쩜 왜 이렇게 눈이 땡기하지? 예쁘다. 약간 선영 옷 입은 것 같아. 예뻐, 예뻐. 시험 기간인가? 안경 도수가 꽤 높은 것 같아요. 아 진짜? 저거인가? 보면은 살이 이렇게 돼있어. 눈이 나쁜가 보네. 원래 이제 안경 쓰다가 벗으면 눈 쫙다가 컷 벗는. 음, 이거는 누구랑 같이 찍은 거지? 여기는 촬영장인데 같아요. 아. 동료 아까라는 느낌이 상하다고 완전 청순 청순해졌어 다음깔을 봐봐 귀여워 이 필터 잘 알죠? 알죠 알죠 너무 귀엽겠다 약간 친구한테 엽서 보낼 때 이런 필터 쓰잖아요 너무 귀엽다 학교에서 찍었나 봐요 교복이다 벨트가 있네 친구들한테 다 춤을 잘 추네 막 예고 이런 거 다니는 거 같은데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찍은 틱톡 영상들도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오늘부터 팔로우 한 번 틱톡 없는데 이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학교에서 굴복 입고 틱톡 찍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보지 않아요? 맞아요 맞아요 일상을 담은 거 같은 보통 아이돌 하면 학교 자퇴하거나 맞아요 학교 거의 못 가고 이러는데 음 여기도 학교다 진짜 이런 거 찍으면 나중에 엄청 피어날 텐데 왜 왜 왜 뭐해 너 또 마지막 이유 이 사진의 역사 같은 선택해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너무 귀엽다 와 허리가 말이 안 돼 동탄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네 영상이었어요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보셨나요? 귀여워요 애기가 잠 맞다는 거 같은 느낌이셨나요? 태국 여자 아이돌 그룹은 처음이셨을 텐데 맞아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이미 반 해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바로 틱톡 팔로우 할 거예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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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인상 깊었던 영상 있으신가요? 아 뭐였지? 진짜 아 저는 처음이요 처음 보자 그 연습실에서도 으으으으으으읍 아 보자마자 개 이쁘다 약간 아는 노래라서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딱 봤어요 내 여자다 싶었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여자 하하 너무 예쁜 같아요 하하하 소원님 혹시 인간 기쁨이 안 될까요? 저는 이거 후드티 뒤집어쓰고 그 지그지그 너무 귀여워요 초록색 후드티여서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라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개구리 같지 않아요? 저는 완더콘 같거든요 여기 얼굴이 너무 이만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있는데 비율이 진짜 너무 귀엽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